생각해보면 나는 수많은 선택을 해왔다. 10대에는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나의 미래를 선택했고 20대에는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선택도 마다하지 않았다. 하지만 지금은 나보다는 사랑하는 내 아이를 위한 선택을 하고는 한다. 이제는 다시 나를 위한 선택이 필요할 때 다시 나를 위해 다시 시작하는 나를 위한 선택 리즈케이 퍼스트씨 세럼 리즈케이